여느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아바나에도 시티투어 서비스가 있다. 관광 택시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는 건데. 한 시간당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4, 5만 원 선. 이용 시간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 오래된 차일수록 비용은 더 올라간다. 차라리 버스를 타볼까 했지만 노선을 전혀 모르니 포기. 나는 일반 택시 승강장을 찾았다. 그런데 택시 한 대에 예니 7명의 사람들이 오르르 함께 탄다. 현지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합승 택시. 나도 한번 타보려는데. 어딜 가나 바가지 요금은 존재한다. 다행히 택시를 하나 잡았는데 뒷자리는 이미 만석이다. 앞자리의 남성이 자연스럽게 안쪽 자리를 양보한다. 나를 포함해 총 6명의 승객이 탄 택시. 좀 비좁긴 해도 나름 장점이 많다. 택시는 오래된 차일수록 비싸다지 않는가. 이 차도 연식으로는 뒤지지 않아 보인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아바나의 주요 구역은 크게 3곳으로 나뉜다. 합승 택시를 타면 한 구역을 가는 데 10쿡. 우리 돈으로 460원 정도다. 감사합니다.